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새 너무 덥죠 무더운 여름 더워서 나시 입거나 짧은 티를 입을수록 더더욱 신경 쓰이는 곳이 바로 겨드랑이잖아요 특히 암내가 나거나 좀 찝찝한 냄새 나시는 분들은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짜잔 대한민국에서 하나뿐인 시선에는 데오도란트 레오클린 레오클린은요 겨드랑이 사타고니 또는 발냄새 불편한 느낌 같은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언박싱 해보니까 이렇게 사은품도 같이 왔더라구요 설명서까지 있구요 그래서 꼼꼼히 잘 읽어봤어요 일단 발라볼게요 원래는 벗고 바르는데 일단 지금은 펜지상 나시를 입고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펌핑해서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편하고 의생적이에요 자 이 거품 뭔가 이 섬사탕 같이 너무 부드럽고 쫀쫀한 느낌 향도 상쾌해요 사용방법은요 아침 저녁 하루 두번 쓰면 되구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한번도 가능해요 따뜻한 물을 묻힌 다음에 레오클린을 바르고 10회 이상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고요 3분 정도 기다려요 이거 발라놓고 양치 같은거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마사지 하면서 헹궈줘요 이거 그냥 바르고 바로 자면 안 돼요 반드시 헹궈줘야 돼요 이게 독하지 않고 아주 은은한 쿨링감이 느껴져서 기분 좋은 느낌이구요 음 향이 진짜 너무 상쾌함 그 자체네요 여성분들 와이전케어용으로 써도 될 만큼 성분이 아주 순하답니다 잘 말려주고 통풍 잘되는 양말이나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어주면 된답니다 겨드랑이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레오클린 바르고 씻어내자구요 발효 복합물 특허 성분과 10가지 국산 식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타구니 겨드랑이, 발, 엉덩이, 허벅지에 피부를 키워해주고요 니아신아마이드와 판테놀 성분이 무너진 피부를 보호하고 피지 분비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되겠죠 요거 군인분들 특히나 군 복무 하실때 발이나 시크릿존 같은 곳 청귤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추천드리구요 호르몬이 왕성한 사춘기 학생분들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직장인분들 특히 남성분들도 포함해서 사타구니 쪽이나 엉덩이 안쪽 불쾌한 냄새 걱정되시는 분들께 강추드릴게요 7일 내에 환불 보장될 만큼 자신있는 제품이고요 천 건이 넘는 리뷰가 달려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도 체크해봐야죠 전 성분이 EWG 그린 등급이라는 거 그래서 더더욱 안심해요 이 제품을 쓴 뒤로부터 겨드랑이 쪽에 특히 자신감이 생기고요 찝찝한 냄새는 완전 사라지고 정말 개운하고 상쾌함은 남아요 완전 강추드릴게요